안녕하세요 까치입니다. 알루코 오늘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알루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은 나왔어요. 급등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실시간 대응방 카톡방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의 공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톡방에서 수급이랑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올려드렸고 보시면은 세력이 매수 중이다라고 해서 제가 안내를 다 드렸는데 보셨던 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영상 통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알루코 기간 연속해서 매수 중이다 매도 중이다 또 매도 전환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매매하는데 진짜로 좀 힘들게 한다. 그렇죠? 근데 이런 내용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사 내용은 절대 보지 말라고 했죠. 왜? 기사 내용은 너무 늦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수급들은 사실상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이게 매도 전환했으니까 우리도 팔아라 라고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흔들리시면 결국에는 큰 수익 보기도 힘들고 수익률 높여가기가 힘들다라는 것.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기사 내용들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알루코가 진짜로 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루코의 테마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알루코는 어떤 종목이에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인맥주로도 엮여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총선. 총선 내년 4월이잖아. 이거 이제 슬슬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인맥, 정치인맥의 흐름에 따라서 또다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 물론 정치인맥주에 대한 내용들 한 번 나오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다 할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다만 반대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알루코에 연계된 그런 산업군이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게 뭐죠? 맞어. 맞죠. 맞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케이스를 만듭니다. 바로 이 알루미늄 케이스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케이스가 왜 올라가냐. 결국에는 전기차, 2차전지 소재부품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겠죠. 수급이 돌면서. 근데 왜 지금 올라가냐. 바로 지금이 무슨 시즌이에요. 그렇죠. 바로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 지금 누구 실적이 나와요? 바로 테슬라. 테슬라 실적이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전부 다 급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상승, 케이스, 전기차 부품, 소재 부품 관련주로서 또다시 상승폭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거기에서 수급의 흐름만 쫓아가면 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 매도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과연 세력들이 원하는 매도 가격대가 온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오늘 털어내고 내일 2배수로 담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하락세를, 약세를 만들어낸 것인지는 내일 수급을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수급량을 좀 체크하면서 아, 오늘은 사내, 오늘은 팔았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꼭 고점은 아니지만 5천은 넘는 고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깨 위에서 매도가 되잖아요. 어깨 위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래도 30% 수익 날 거 35% 수익 나고 40% 수익 날 거 45%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흐름 못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까지 빠질 때까지 또 기다리겠죠. 왜? 결국에는 우리가 세력들이 파는 걸 못 보게 되면은 이 물량들 다음날 쭉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밑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30% 수익 난 거 오히려 반토막 나서 우리가 수익 실현하거나 혹은 원래 매수가 와서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다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 왜 나온다고요? 잘 모르니까. 수급의 흐름 혹은 기사 내용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매도할 때 항상 손해보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수익적인 부분이나 손실적인 부분이나 계좌적인 측면이나 전부 다 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수급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쫓아가셔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본업 하시고 본일 하시고 하시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루코 실시간 대응방 알루코 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보시면은 지금 알루코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 올려드리면서 중요한 건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력이 매수 중이다 매수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라고요? 그냥 제가 매수과 매도과 걸어놓으라고 하는 부분에 걸어놓기만 하시면 된다고. 왜? 세력들은 이렇게 꼬리를 달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그렇게 쉽게 주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꼬리를 달고 내려와버리기 때문에 쉽게 쉽게 주지 않는다고. 이거 하려면은 혼자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해보자고요. 하나하나 아시겠죠? 이번에는 알루코로 꼭 최고점 매도 그리고 최저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알루코 실시간 대응 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단타 카톡방이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종목장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종목장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단타로 수익을 보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단타로 칠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서 매도 매수 매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거 통해서 매매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수익 실현 하시고 또 저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증거 자료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또 캡처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카톡방 번호 있죠. 8674 8374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단타 카톡방 링크랑 그리고 비닐번호 코드번호 필요하거든요. 이거 코드번호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코드번호 꼭 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드번호 안치면 광고성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번호까지 다 받으셔가지고 입장하신 후에 우리 다같이 한번 단타로 수익 내보자고요. 아시겠죠?